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2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지역공약실행 민관협의체위원을 초청해 지역공약발전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9개 지역 공약별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을 먼저 점검하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제로 토론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8년 경상남도 통합방위회의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남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뉴스 이하윤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2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지역공약실행 민관협의체 위원을 초청해 지역공약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역공약을 가속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9개 지역공약별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을 먼저 점검하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제로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한경호 권한대행은 지역발전위원회에게 앞으로도 공약과제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2일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8년 경상남도 통합방위회의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위협 등 현 안보 위기 상황에서의 북한의 대남 도발 전망 및 대책과 2018년 경상남도 통합방위 운영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주제 토의를 실시해 국가방위요소 구성원들이 통합방위태세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한경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흔들림 없는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폐류 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합니다 도는 우선 단기 방안으로 해마다 9억 원을 투입해 바다 공중화장실, 어류 가두리 양식장, 오폐수 정화시설 등 해상오염원 방지시설을 확충하거나 보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해양환경대응센터를 신설해 수출용 폐류 생산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와 도내 전해역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정해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편 한경호 권한대행은 미국 FDA 지정해역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굴이 100% 생산되는 중요한 해역이므로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남FC는 22일 2018 시즌 경남FC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위한 비장의 각오를 가졌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구단주인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김종부 감독을 포함한 선수단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경호 구단주는 인삿말을 통해 경남FC는 2017년 챌린지 리그에서 무서운 저력과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했다며 올해 K리그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남FC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창원축구센터에서 상조상무와 2018 K리그 1 개막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3일 2018년도 농수산물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수출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5.9%가 증가한 18억 달러로 설정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시책 추진에 329억 원을 투입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생산성 재고를 위한 수출 기반을 구축합니다 핵심 수출선도 조직의 역량 강화와 함께 농어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 지원 플랫폼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또 동남아 지역에도 경남 농수산식품 전용 시범 점포를 운영하고 러시아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내 건설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회계제도 개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해서 도가 품질을 인증하는 경상남도 추천 상품의 신청을 3월 23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유통 중인 유통의약품 등의 제품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봄 계약을 대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반값 임대주택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아이 키우기 행복한 경남 만들기에 적극 나섭니다 경상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관을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경상남도가 우수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 가치가 큰 자연생태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62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경호 권한대행이 지난 12일 개관한 경남 대표도서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경호 권한대행이 지난 23일 체육영재의 요람인 경남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해 경남 최고 학생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